물음과 들지 오케이? 물음과 들지 어디서 왔어? 스위트 렌 네 540도 발치기를 도전해 볼 겁니다 540도 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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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스위스에서는 영어를 안 써서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오늘 안 될 예정이니까 안 될 예정이니까 그냥 알아서 봐주세요 오늘은 태권날류에 엄청나 멀리서 온 손님이 있어요 저번에 하연이도 왔었고 또 대만 국가리프 팀에서도 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더 멀리서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왔어요 스위스요? 스위스 소녀입니다 스위트 렌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3 태하 1,2,3 태하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엔젤리나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15살 2,4 저희는 결의 같아요. 태권도 러브입니다. 태권도 러브? 태권도 러브. 태권도 글로벌하게 가야죠.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시작하시죠. 렛츠고. 오케이. 리듬 잡아 리듬. 지금. 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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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랭귀지. 태권도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몸으로 다를 수 있어요. 넌. 불가능해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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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이제 우리 형식 코치님이 열이 받았어. 시합장에서 지고 오니까 너네 특훈이야. 지옥 돌리는. 오케이. 란저리나 태권도 실력 한번 볼까요? 프론트키. 프론트키. 앞차기. 원. 투. 오케이. 준비. 메리. 오케이. 맞차기. 맞차기. 오케이. 맞차기. 와우. 확실히 결혼기 선수라는 건지. 땅. 발패식이 딱 살아있는. 스텝 자체도 있고. 오케이. 맞차기. 와우. 오케이. 와우. 와우. 싸움은 내가 지겠는데. 오케이. 상단. 하이킹. 고. 오 유연해. 연습도 좋고요. 오케이. 오케이. 디후레 차기. 오케이. 디후레 차기. 오케이. 오케이. 디후레 차기. 이 정도입니다? 딱 겨루기 스타일이죠? 영훈. 영훈. 영훈아. 영훈 코치님. 영훈 코치님. 영훈 코치님. 왜 이렇게 애착이 쳐지마. 근데 어떻게 읽죠? 이렇게. 네. 그거 한 번만. 자. 무릎 뚫고. 팔로우 힌트. 오케이. 투전. 퀴워리. 좀 내려가. 뒤에 보고. 뺨. 네. 아마도 거 돌려. 네. 네. 다시 한 번. 무릎 뚫고. 오케이. 안 돼. 하나. 둘. 셋. 둘. 둘. 잘한다 잘한다. 이어서. 이어서. 둘. 빵. 오케이. 오 잘한다. 난 안 보여. 바로 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레디. 오케이. 노. 준비. 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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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걸 연습하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고 형이 한 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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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프 2 점프 오케이 연결 내가 볼 땐 540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540도 찾은 사람들 박수 쳐줘야 합니다 이 D공중돌기나 이런 아크로바틱은 근력만 있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540도는 진짜 생활이야 숙련도야 숙련도 점프도 해야되는데 점프하면서 회전도 해야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 자 여기 애들한테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자 여기 애들한테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정은규 라이팅! 파이팅! 나이스! 오케이 이게 440도 오케이 컴온 원 자 디바빈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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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디바빈둥 디바빈둥 연결 원 투 뚜리 빵 디바빈둥 디바빈둥 어 여기 룩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자 이번엔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좀 통과해야겠다 깨면 통과해요 그냥 아 그럼 깨면 통과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연습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연습할 거 같아 연습할 거 같아 연습할 거 같아 연습할 거 같아 무슨 말이죠? 돌아가서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연습량 이게 반복 속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540도 누구나 쉽게 기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연습을 해야죠 맞죠? 오케이 연습할 거 같아 그 이유 하나 안 들어요 아 넌 모르겠네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준비 갑시다 함께 갑니다 , 가사 파이팅 오케이 네, 잠시만요 더, 어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이거 이제 연결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성공이니까. 지금 뭐 분량도 분량인데? 한번 형이 540도 하나 보내주세요. 아 예, 초반으로 보내주세요. 제대로 된 540도 발. 우리 오늘 안젤리나 우리 540도 배워봤어요. 이게 성공하고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안젤리나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고 이제 효과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죠? 오케이?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키빡. 세이, 키빡. 키빡. 오케이. 원, 투, 쓰리. 키빡. 오케이. 감사합니다.